지혜로운 떡보 아주 오래전에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혜의 다투기를 하자면서 중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라의 명예가 달린 아주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허수로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대신들이 모여 토론을 했지요. 왕은 전국에 다음과 같은 포고를 내렸습니다. 양반이건 상인이건 상관하지 않을 테니 이 일을 잘해낼 자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원하여라. 상은 달라는 대로 줄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중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다 만일 지혜 다투기를 하다가 지는 날에는 그야말로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선뜻 내가 하겠노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편 압록강에서 뱃사공 노릇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떡을 아주 좋아해서 사람들이 떡보라고 불렀습니다. 떡보는 그리 영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애꾸눈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꾸눈 떡보가 지혜 다투기 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더니 하루깡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는 격으로 그저 떡을 많이 먹고 싶은 욕심에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떡보는 부사에게 가서 지혜 다투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사가 떡보를 딱 보아하니 지혜롭지도 못할 뿐더러 한쪽 눈까지 먼 애꾸눈이었지요. 부사는 허무 맹랑한 소리를 다 듣는다며 입맛을 쩝다시면서 애꾸눈 떡보를 노려보았습니다. 너처럼 무식한 자가 어떻게 큰 나라 사신과 지혜 다투기를 할 수 있겠느냐? 어서 썩 물러가라. 그러나 떡보는 포기하지 않고 자꾸 졸라댔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투기에서 지면 내 목이 날아가지 부사님 목이 날아갑니까? 한 번만 식혀주세요. 부사는 떡보가 자꾸 조르는 통에 하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나라에 보고를 했습니다. 드디어 나라에서 답이 왔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일이니 만일 실수를 하는 날에는 성은 물론이고 이름까지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니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이면 허락해줘도 좋다. 부사는 떡보에게 나라에서 온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물론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한 번씩 켜만 주세요. 떡보는 자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까짓 이름이니 성이니 떡보에게는 한 푼의 가치도 없었지요. 그저 떡을 양껏 먹어보는 것이 평생 소원일 뿐이었습니다. 떡보는 상금을 많이 타면 그 돈으로 떡을 산더미처럼 사다가 먹어야지 생각하고 그저 덮어놓고 하겠다고 덤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떡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지혜 다투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사신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떡보는 지혜 다투기를 하기도 전에 배가 고프면 안 되겠다 싶어 찰떡과 인절미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 뒤 배를 저어서 사신이 있는 압록강 저편으로 갔습니다. 중국의 사신을 태우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배가 강 가운데까지 왔을 때 중국의 사신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새가 사공의 눈을 좋아 먹었구나. 이것은 떡보의 애꾸눈을 흉본 것이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떡보가 생각했습니다. 저 자식이 안 입꼽게 남의 얼굴을 흉보는구나. 떡보는 중국의 사신이 한 말에 마음이 상했지요. 그런데 중국 사신의 얼굴을 보니 입이 조금 삐뚤어진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사신의 입을 스쳤구나. 떡보가 대꾸했습니다. 이것 봐라 보잘것 없는 애꾸눈 사공녀석이 건방지게도 대꾸를 하는구나. 그럼 이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 테니. 어디 혼 좀 나봐라. 중국의 사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이 녀석 봐라. 어느새 내가 오늘 아침에 떡 먹은 것을 알고 둥근 떡이냐고 묻는구나. 떡보는 이렇게 생각하고 손가락으로 네모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둥근 떡이 아니고 네모진 떡을 먹었다는 뜻이었지요. 그러자 중국의 사신이 이번에는 손가락 세 개를 내밀어 보였습니다. 옳지 세 개를 먹었느냐고 묻는구나. 떡보는 이렇게 생각하고 손가락 다섯 개를 내보였습니다. 아니다. 다섯 개를 먹었다. 이번엔 사신이 자신의 기다란 수염을 썩 쓰다듬어 보였습니다. 맛있었냐고 묻는 수작이로구나. 떡보는 이렇게 생각하고 배를 한번 슬쩍 만져 보였어요. 아주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어 배가 이렇게 불렀다. 그랬더니 어찌된 일인지 중국 사신이 넋을 잃은 사람처럼 눈이 동그래져 멍하니 있다가 배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저편까지 배를 저어서 대주자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뒤 중국의 어떤 높은 관리가 우리나라의 지혜를 다투러 왔던 그 사신에게 지혜 다투기의 문답이 어떤 것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주 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면서 하늘은 이렇게 둥근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 뱃사공은 곧 손가락으로 네모를 만들어 보이며 땅은 네모난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손가락 세 개를 내밀어 보이며 삼강을 아느냐 하고 물으니 오륜까지도 안다고 하면서 다섯 손가락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염을 만져 보이며 염재 신동씨를 아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뱃사공이 배를 만져 보이며 태호 복희씨까지도 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뱃사공이 이렇게 내 말에 하나하나 앞질러서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 뒤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라서 그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지혜 다투기에서 이긴 떡보는 평생 소환대로 마음껏 떡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고생을 알게 된 청년 옛날 옛날 어떤 곳에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란 것을 전혀 모르고 자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고생을 맛보겠다는 큰 결심을 하고 콩떡을 보자기에다 싸서 짊어진 채 부모, 아내, 자식과 헤어져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가다 보니 벌써 해가 저물어 사방이 온통 어두컴컴해서 한 발자국도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처 아무집에 나가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겠다. 청년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여나 사람 사는 집이 있지는 않을까 두리번 두리번 숲을 사이로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숲속 저편에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이 청년은 기뻐하며 불빛이 반짝이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과연 그곳에 가니 사람 사는 집이 있었어요? 청년이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길 가던 사람이 온대 날이 저물고 잘 곳이 없어 헛간에서라도 하루 저녁을 재워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그러자 집 안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청년은 남자 목소리가 아니고 여자 목소리인 것으로 보아 아마 집 안주인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 안에는 나이가 한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청년이 찾아온 것을 여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보자기에 넣어두었던 콩떡을 꺼내어 먹으려고 했지요. 그랬더니 이 집 마누라가 콩떡을 도로 보자기에 싸며 말했습니다. 그 떡은 그냥 두셨다가 또 길을 가실 때 잡수세요. 곧 저녁 진지를 차려올게요.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부엌에 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깊고 깊은 산 속에서 여자 혼자 무서워서 어떻게 살까?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여자가 어쩐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거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얼마 뒤 여자는 있는 반찬을 죄다 꺼내어 아주 극진하게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배가 고프던 참이라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여자는 청년이 먹은 밥상을 부엌에 가지고 가서 설거지를 마친 뒤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손님께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제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남편의 시체를 묻어드리고 싶어도 여자의 몸이라 혼자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도 호랑이가 들어와서 남편의 시체를 물어갈까봐 가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신 것도 무슨 인연이 있어서 오신 게 분명하니 미안하지만 힘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더니 여자는 무시무시한 비수를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남편의 시체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랫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좀 불러다 주시겠습니까? 그러더니 윗방 미다지를 열었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산의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고민했지요. 송장을 지키자니 무시무시하고 아랫마을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데려오자니 역시 캄캄한 밤에 호랑이가 나오지 않을까 무서웠습니다. 그저 가장 좋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자는 것인데 아랫마을에 가지 않겠다고 해도 송장을 지킬 수 없다고 해도 이 집 마누라의 비수가 모가지로 날아올 게 분명했습니다.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곰곰이 생각했지요. 아랫동네에 가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느니보다 집에서 송장을 지키는 게 낫겠다.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여자에게 송장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횃불을 들고 아랫마을로 갔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지붕을 휙 하고 넘어뜰 때마다 송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자빠졌지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정신은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은 얼마 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자가 아랫동네로 가면서 해준 말이 생각났어요. 여자는 송장이 벌떡 일어났을 때 송장의 왼쪽 따귀를 세 번 때리면 다시 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여자가 가르쳐준 대로 벌떡 일어서 있는 송장의 왼쪽 따귀를 영겁 후 세 번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송장이 꽝 하고 넘어졌지요. 청년은 그제야 안심을 하고 땀을 닦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호랑이가 또 아웅하며 지붕을 뛰어넘었습니다. 또다시 송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청년은 자지러지게 놀라 정신없이 송장의 왼쪽 따귀를 두 서너 번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그러자 송장이 꽝 하고 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송장이 넘어질 때 송장의 손이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의 손을 스쳤어요. 청년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얼마 동안을 누워 있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무거운 게 허리를 내리 누르는 동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너 번 일어나려고 애써 보았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허리를 내리 누르고 있나보다. 청년은 손을 뻗쳐서 허리 쪽을 만져보았어요. 그런데 손에 잡힌 것은 송장의 머리털이었습니다. 에이구머니 청년은 너무 깜짝 놀라서 부엉 문을 차고 들어가 아궁이 속에 꾹꾹 숨었습니다. 잠시 뒤 여자가 아랫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송장을 지키고 있어야 할 총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팥죽을 쓰려고 부엌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있는 재를 끄집어내려고 고무래를 쑥 넣었다가 당기자 재는 나오지 않고 머리털이 허연 할아버지가 벌벌 떨면서 엉금엉금 기어나왔습니다.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던 이 여자는 난데없이 나타난 할아버지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는 고무래를 냅다 팽개쳤지요. 그 바람에 부엌에 있던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허연 이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여자의 집에서 송장을 지키며 너무 여러 번 놀란 탓에 이렇게 머리털이 허옇게 생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총각을 반겨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총각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총각의 어린 자식들이 마구 때리며 내쫓았습니다. 영감 태기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다니 어서 나가요. 아내 역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감님은 누구시냐며 물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지요. 한 달이 넘도록 집을 나갔다가 고생하고 돌아온 남편을 알아보기는 커녕 영감이라고 하다니요. 총각은 어안이 벙벙해서 왜 가족들이 날더러 영감 영감하는지 궁금해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머리털이 허옇게 새고 이마에는 쪼글쪼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자식들과 아내가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평생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이 청년은 이제 고생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알게 되었답니다. 호랑이와 의원 아득히 멀고 먼 옛날 시흥 땅에 유시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유 씨는 원래 시흥에서 의원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어요. 유 의원의 으슬은 먼 마을에까지 퍼져나가 그의 집은 늘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사신 일행과 함께 중국에 갈 의원들을 뽑았는데 유 의원 또한 거기에 끼게 되었습니다. 다녀오리다. 몸 조심히 다녀오세요. 유 의원은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머나먼 중국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중국으로 가던 유 의원 일행이 어느 마을에 들어설 즈음 날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에서 하룻밤 묵어가야겠소. 유 의원 일행은 마을 어귀에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의원들은 저녁을 먹고 나자 피곤이 밀려와 정신없이 고라떨어지고 말았어요. 한참을 세상 모르고 자던 유 의원이 벼랑간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베요 아랫배가 사르르 아픈 것이 아무래도 배탈이 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던 유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떼지 않게 살금살금 뒷간으로 향했어요. 유 의원이 비몽사몽간에 시원하게 볼일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든 유 의원은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뒷간에 빠질 뻔했어요. 바로 뒷간 문 앞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두 불줄기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란 유 의원은 잠도 달아나고 배탈도 씻은 듯이 나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뒷간에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기만 할 뿐 감히 달아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지요. 저, 저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찬찬히 살펴보니 두 불줄기는 집채만한 호랑이의 이글거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유 의원은 고향을 떠나 가족도 없이 죽는 것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게다가 한밤중에 뒷간에서 볼일을 보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죽다니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무릎에 힘이 탁 풀리고 말았지요. 그 순간 유 의원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며 산다고 했지. 유 의원이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린 순간 뒷간안을 살피던 호랑이가 성큼성큼 유 의원에게로 다가와 등을 쓱 내밀었습니다. 묵, 무엇이냐? 유 의원은 말소리 낼 힘조차 없이 두려웠지만 간신히 용기를 내어 호랑이에게 물었지요. 그러나 호랑이는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유 의원에게 자신의 등을 내밀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나더러 네 등에 올라타라는 말이냐? 유 의원의 물음에 호랑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 의원은 용기를 대어 호랑이의 등에 훌쩍 올라앉았어요. 유 의원을 태운 호랑이는 처음에는 성큼성큼 내닿더니 이내 속도를 더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몇십 리나 달렸습니다. 유 의원이 꼭 감았던 눈을 뜨니 난생 처음 와보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큰 놈 작은 놈 할 것 없이 수십 마리의 호랑이가 둘러앉아 있었지요. 유 의원은 조심스레 호랑이의 등에서 내렸습니다. 호랑이들이 둘러앉은 한가운데는 다른 호랑이보다 크고 눈썹도 허연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유 의원이 궁금히 어기며 자신을 태우고 온 호랑이를 돌아보자 그가 몸짓으로 늙은 어미 호랑이를 가리키는 것이 마치 그 입안을 들여다봐달라는 듯이 보였습니다. 유 의원은 어미 호랑이의 입안을 조심스레 살펴보았지요. 어미 호랑이의 입안에는 새색시가 시집갈 때 꽂는 비녀가 박혀있었습니다. 아마도 새색시를 잡아먹다가 그리댄 듯했지요. 유 의원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녀를 빼주긴 해야겠는데 그러다가 비녀를 뺄 때 자신의 손이 호랑이 밥이 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미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니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한 눈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치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듯 보였지요. 유 의원은 목숨부터 살리고 보자는 생각에 치료를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 의원은 호랑이의 입에 손을 넣어 조심조심 비녀를 빼내고 늘 가지고 다니던 약으로 입안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러고는 엄한 목소리로 호랑이를 꾸짖었습니다. 아무리 짐승이기로 써니 이제 막 시집간 색시를 잡아먹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앞으로는 그런 못된 짓을 절대로 하지 말거라 입안의 상처는 새벽까지 내버려두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유 의원의 이야기에 호랑이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고마움에 인사를 했습니다. 유 의원은 자신을 태워온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사람을 이 먼 곳까지 데리고 왔으면 당연히 원래 자리로 데려다 줘야 도리가 아니겠느냐. 호랑이는 처음 유 의원을 태우고 왔을 때처럼 선뜻 자신의 등을 내밀었습니다. 유 의원이 냉큼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니 호랑이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듯이 달렸습니다. 호랑이 등에 엎여 얼마 동안을 달려오자 다시 유 의원이 묵었던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깜깜한 밤중이라 유 의원과 함께 묵고 있는 일행은 유 의원이 사라진 것도 모른 채 쿨쿨 자고 있었지요. 유 의원이 호랑이 등에서 내려 막 방으로 올라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벼랑 간 호랑이가 크게 울더니 유 의원의 신발 뒤꿈치를 물어뜯는 거예요. 까물어칠 듯이 놀란 유 의원은 죽을 힘을 다해 발을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유 의원은 발을 버둥거리며 호랑이를 물리칠 무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간에 달한 나뭇가지 하나 굴러다니지 않았어요. 유 의원이 허둥대고 있는 사이 호랑이는 다시 입을 쩍 벌리며 유 의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 의원은 닥치는 대로 주먹을 휘둘렀으나 호랑이는 꿈쩍도 않고 더욱더 억세게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유 의원은 넋을 잃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순간 유 의원의 눈에 수박만한 돌멩이가 보였습니다. 옳다 저거다. 유 의원은 얼른 그 돌멩이를 집어들고 호랑이에게 겁을 주었어요. 그러자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던 호랑이가 거짓말처럼 슬금슬금 피하는 것입니다. 유 의원은 있는 힘을 다해 돌멩이를 호랑이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유 의원의 손에서 떠나자마자 저만치 물러갔던 호랑이는 또다시 무서운 기세로 유 의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 의원은 얼른 자신이 던진 돌멩이를 다시 주워들고 호랑이를 위협했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또다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렇게 덤비고 밀리기를 밤새 하다가 유 의원은 돌멩이를 들고 방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달려들던 호랑이는 유 의원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유 의원은 기진맥진하여 저도 모르게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보게 유 의원 그만 일어나게 문 밖에서 다른 의원들이 부르는 소리에 유 의원은 부스스 잠에서 깼습니다. 지난밤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온몸이 뻐근하고 청근같이 무거운 것이 호랑이와 싸운 게 마냥 꿈속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순간 유 의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베개 옆에 수박만한 금덩어리 하나가 놓여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지난밤 호랑이를 쫓을 때 휘두르다 갖고 들어온 돌멩이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구나 호랑이가 이 돌멩이를 내게 주기 위해 지난밤 그 난리를 일으킨기로구나 금덩어리는 호랑이가 유 의원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가져다 준 어미의 치료비였던 것입니다. 유 의원은 그 뒤로 금덩어리를 팔아 큰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구렁이 서방님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 없는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쉬며 부러워했어요. 우리에게도 자식이 하나 있었으면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할머니가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 달 뒤 할머니가 낳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징그러운 구렁이었습니다. 부부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지요. 그럼 그렇지 이제까지 없던 자식 복이 갑자기 생길 리가 있나 할머니는 구렁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뒤뜰 굴뚝 밑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사깟으로 덮었지요. 구렁아 미안하다. 아무리 내가 낳았다고 하지만 징그러워서 도저히 방 안에 둘 수가 없구나. 그래도 열 달을 품어 낳은 자식인지라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닦았지요.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에 이웃집 셋 딸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아기는 어디 있나요? 뒤뜰 사깟 아래 있단다. 할머니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첫째 딸이 사깟을 들쳤어요. 그 안에 구렁이가 딸이를 틀고 있었습니다. 아, 징그러워. 아기가 아닌 구렁이를 낳았잖아. 첫째 딸은 구렁이에게 침을 탁 뱉고 물러났습니다. 언니 뒤에서 넘겨다본 둘째 딸도 얼굴을 칭그리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아, 징그러워. 둘째 딸은 작대기로 구렁이 눈을 찔렀습니다. 구렁이는 너무 아파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는 또리 속으로 고개를 파묻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할머니가 구렁덩덩 신선비를 낳으셨네. 구렁이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셋째 딸이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셋째 딸은 구렁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깟을 원래대로 덮으며 말했어요. 울지 마세요, 구렁덩덩 신선비님. 씩씩한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쓰나요? 마음씨가 어쩜 그리 고운지 구렁이 역시 셋째 딸의 따뜻한 마음씨에 반해 그날부터 몰래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구렁이가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지요. 세상 어디에 구렁이 신부 자리를 반길 사람이 있을까요? 하는 수 없이 이웃집 셋 딸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고 싶어 한다오. 아가씨들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 우리 집 아이를 남편으로 맡는 것은 어떻소? 별말을 다 듣겠네. 어떻게 사람이 구렁이와 결혼을 해요? 맞아요. 징그러운 구렁이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살고 말겠어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기겁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풀이 죽어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조져 앉았지요. 할머니 제가 시집을 가겠어요? 셋째 딸의 말에 할머니는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안 그래도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아가씨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오. 이렇게 구렁이는 마음씨 착한 셋째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렁이와 셋째 딸이 결혼식을 올린 밤이었어요. 방 안에 둘만 남게 되자 구렁이가 셋째 딸에게 말랬습니다. 여보 큰 가마솥에 물을 끓여주시오. 셋째 딸은 한밤중에 물을 끓이라는 것이 의아했지만 남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렁이가 펄펄 끓는 물속에 들어가 목욕을 하자 허물이 벗겨지면서 헌한 새신랑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딸은 깜짝 놀라면서도 그 멋진 모습에 반하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니 남편은 다시 구렁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꿈을 꾼 것일까? 고개를 갸웃거리는 셋째 딸에게 구렁덩덩덩 신선비가 말했습니다. 나는 밤에만 허물을 벗고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소. 아침이면 다시 구렁이로 변한다오. 그러나 걱정을 거두구려 곧 온전한 사람이 될 테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얼마 안가 구렁덩덩 신선비는 허물을 벗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어느 날 구렁덩덩 신선비가 셋째 딸에게 허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과거를 치르고 오겠소. 그동안 허물을 잘 보관해 주시오. 남에게 보이거나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소. 서방님 걱정 마시고 과거의 급제에 돌아오세요. 셋째 딸은 허물을 고이 접어 저고리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구렁덩덩 신선비가 떠난 며칠 되었어요. 언니들이 셋째 딸의 집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저고리 속 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구렁이 허물 아니니 이런 것을 왜 가지고 있는 거야 언니들은 허물을 빼앗아 화루에 던졌습니다. 셋째 딸이 놀라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고 말았어요. 곧 지방 가득 허물 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멀리 멀리 퍼져 구렁덩덩 신선비가 있는 한양까지 닿았지요. 이 냄새는 내 허물 타는 냄새 아닌가 각시가 나를 버린 게로구나. 구렁덩덩 신선비는 슬피 울며 그 길로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한편 셋째 딸은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에게서 소식이 없자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정처 없이 걷고 또 걷던 셋째 딸은 강가에서 구덕이를 먹고 있는 까마귀를 만났습니다. 까마귀야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니? 글쎄 이 구덕이를 다 씻어주면 가르쳐줄게. 셋째 딸은 구덕이가 징그러웠지만 까마귀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을 찾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었지요. 그러자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이산 넘어 큰 바위를 지나 꼬불꼬불한 길로 지나갔단다. 셋째 딸은 까마귀가 가르쳐준 대로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칠글 캐먹고 있는 멧돼지를 만났어요. 멧돼지야 우리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니? 글쎄 이 산에 있는 식뿌리를 다 캐주면 가르쳐주지. 셋째 딸이 칠글 다 캐자 멧돼지가 말했습니다. 저 고개 넘어 수수밭을 건너 논두렁을 지나갔어. 한참을 가니 멧돼지가 말한 수수밭과 논두렁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웬 노인이 논을 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이 논을 다 갈면 가르쳐주지. 셋째 딸이 논을 다 갈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 언덕 너머 옹달샘에 있는 은바가지를 타고 가더군. 셋째 딸은 천근같은 발걸음을 옮겨 옹달샘에 다다랐습니다. 옹달샘에는 과연 은바가지가 하나 있었어요? 셋째 딸이 올라타자 은바가지는 빙글빙글 돌며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셋째 딸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셋째 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참새를 쫓고 있었어요. 우리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드실 쌀이다. 썩 물러가라. 셋째 딸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예,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누가 먹을 쌀이라고? 저 언덕 너머 커다란 귀화집에 사는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드실 쌀이라고 했는데요. 셋째 딸은 마지막 힘을 짜내 귀화집에 도착했습니다. 셋째 딸이 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어요. 누구시오? 쌀 한 대 얻으러온 낙은 하인은 곧 쌀 한 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셋째 딸은 미리 준비한 믿없는 자루를 벌렸어요. 쌀알은 바닥으로 좌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휴, 이를 어째? 셋째 딸은 쌀알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지요. 그러는 사이 해는 뉘엿뉘엿 기울어 갔습니다. 이미 해가 저물었는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집에는 남는 방이 없소. 마루 밑이라도 좋으면 묵고 가시오. 밤이 깊어 달이 동실 떠오르자 마당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구렁렁렁 신선비는 밝은 달을 보자 고향에 두고 온 아내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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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구나 우리 각 씨를 저 달은 보겠지만 나는 두 눈을 뜨고도 우리 각 씨를 왜 못 보나 마루 밑에서 이 노래를 듣던 셋째 딸도 눈물을 삼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도 밝구나 저기 저 달은 우리 구렁덩덩 신선비님을 보겠지만 나는 두 눈을 뜨고도 신선비님을 못보나 구렁덩덩 신선비는 노래소리에 깜짝 놀라 마루 밑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꿈에도 잊지 못한 아내가 있었지요. 둘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셋째 딸은 집을 떠나 이곳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언니들이 허물을 빼앗아 불에 태워버렸다는 이야기도 함께 말입니다. 미안하오 나는 내가 싫어 허물을 태운 것이라 생각했소 오해가 풀렸으니 이곳에서 함께 살도록 합시다. 셋째 딸과 구렁덩덩 신선비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백일홍 이야기 어느 바닷가 마을에 머리가 새 딸린 이목이가 수시로 나타나 뱃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목이는 온몸이 시커먼 비늘로 덮여있는 데다 얼굴에는 시뻘건 눈이 여섯 개나 박혀있었어요. 게다가 성질이 아주 포악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난 이목이를 달래기 위해 해마다 어여쁜 처녀를 바다의 제물로 바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박씨네 집 차례가 돌아왔어요. 마음이 곱기로 소문난 그 집 딸 연홍이가 바다의 제물로 바쳐질 차례가 된 겁니다. 박씨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별 도리가 있나요? 마을 사람들 모두 한 명씩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으니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바다에 나가면 온 마을 사람들도 1년 동안 평안하고 부모님도 무사하실 터이니 제 도리만 닿을 수 있다면 제게는 여한이 없습니다. 드디어 연홍이가 제물로 바쳐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연홍이는 마을 사람들을 따라 바닷가 바위 위로 갔어요. 어른 아이 연홍이 박씨 부부 할 것 없이 슬픈 곡소리가 바닷가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였어요. 저 멀리 바다 쪽에서 찬란한 빛이 비쳐 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바다 쪽을 바라보았어요.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배가 바닷가를 향해 다가왔지요. 배에는 키가 크고 늠름한 도련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큰 칼을 차고서 말이에요. 도련님은 배에서 훌쩍 뛰어내리며 무슨 일이 났습니까? 왜 다들 바닷가에 나와 구슬픈 곡소리를 하고 있소? 하자 마을 촌장이 이무기에 얽힌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도련님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아가씨를 대신해 자신이 바닷가에 나가 괴물과 싸워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된 연홍이는 눈물 맺힌 눈으로 도련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연홍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낭자는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백일 안에 꼭 돌아와 당신을 다시 만나겠소. 만약 내가 괴물과 싸워서 이기면 지금처럼 하얀 돛을 달고 올 것이고 만약 죽는다면 붉은 돛을 달고 올 것이오. 슬프밀랑 바람 속에 날리고 지금 얼굴만 기억해 주시오. 라고 말한 뒤 다시 배에 올라타서 이무기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연홍이는 날마다 바위 위에 서서 바다만 쳐다보았어요. 박씨 부부는 연홍이가 혹여나 쓰러질까 늘 노심초사였지만 도련님을 기다리겠다는 연홍이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지요. 도련님 꼭 하얀 돛을 달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연홍이는 비가 오나 바람이 보나 하루도 빠짐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다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윽고 석 달 열흘이 되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닷가로 나와 도련님이 타고 왔던 황금빛 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연홍이는 동이틀 무렵부터 바닷가로 나가 바위위에 앉아있었어요. 오늘이 도련님이 약속한 백일제가 되는 날인데 꼭 살아서 흰 돛을 달고 오셔야 할 텐데 연홍이의 몸은 야율대로 야위여서 망연히 동쪽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해가 하늘 한 가운데 떠올랐을 때 바다 멀리서 배 한 척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도련님이 돌아오셔 마을 사람들도 탄성을 지르며 황금배가 돌아온다. 머리 새 딸린 이모길를 물리치고 마을의 영웅이 돌아온다. 돛이 무슨 색인지 누가 좀 자세히 살펴봐. 붉은색이야 흰색이야. 한편 도련님은 이모길를 무사히 물리치고 마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황금배를 모는 이들에게 큰 소리로 일렀지요. 여러분 어서 갑시다. 힘차게 노를 저으시오. 어서 가서 승전보를 나눕시다. 그런데 이모기가 죽으면서 토해낸 비가 흰 돛에 묻어 붉게 변한 것을 모르고 도련님은 기쁨에 젖어 노를 저었습니다. 저 멀리서 붉은 돛을 탄 배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연홍이는 너무 슬퍼 그만 바다에 몸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바닷속에서 곱디고운 꽃이 크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연홍이는 그 꽃에 떨어져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도련님을 만난 연홍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도련님과 연홍이는 자신들의 사랑을 지켜준 그 꽃을 건져 이쁘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꽃은 비가 오나 바람이 보나 절대 시들지 않고 매년 여름이 갈 무렵 100일 동안 피고 졌다고 해요. 이래 본 마을 사람들은 연홍이와 도련님을 지켜준 그 꽃을 백일 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백조 아기 이야기 한라산 백록담에 천자또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천자또는 하늘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도 세세로 모든 학문을 다 깨우쳤지요. 천자또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는 세상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다 끝마쳤으니 옥황상재님을 뵈러 하늘나라로 올라가야겠다. 천자또는 하얀 도르마기와 망언을 맞춰 썼습니다. 그리고 한 아름이 넘는 책과 한 줌이 넘는 붓 일천개의 벼룻돌과 삼천장의 먹을 챙겨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옥황상재가 손수 나와 그런 천자또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특하기도 하구나 벌써 공부를 다 마치고 올라오다니 그럼 잠시 나를 도와 하늘나라 일을 맡아보아라. 옥황상재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란 천자또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자또에게는 하늘나라 일이 너무나 따분했어요. 아 지루해 못 견디겠네 어디 지하세계 구경이나 슬슬 가볼까 옥황상재 몰래 지하세계로 놀라운 천자또를 염라대왕도 손수 나와 반겼습니다. 안 그래도 자네처럼 영리한 젊은이가 필요했다네 요새 지하세계가 너무 붐벼서 나 혼자 일을 다 맡아보기가 힘들어 쓸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네 천자또는 한동안 지하세계 일을 하느라 신이 났지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승이 더 재미있고 머물던 한라산의 백목담이 자꾸 떠올라 참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자또는 옥황상재와 염라대왕이 붙잡는 것도 뿌리치고 상서활이 손드량마루에 내려와 털을 잡게 되었어요. 천자또는 큰 집을 짓고 용왕 천자국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천자또는 백성들이 차려주는 흰떡과 감주 계란 안주를 먹으며 즐겁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천자또에게는 많은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백조아기라는 외손녀가 있었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살던 백조아기는 일곱살이 되자 부모 눈밖에 나서 집에서 쫓겨나서 용왕 천자국 외갓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불쌍한 우리 백조아기 왔느냐 용궁의 가족들은 모두 백조아기를 반겨주었습니다. 부모에게 쫓겨난 백조아기를 불쌍하게 여긴 일곱명의 외삼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비한 도수를 백조아기에게 가르쳤어요. 외삼촌들은 청가루의 청주머니 백가루의 백주머니 젓가루의 적주머니 황가루의 확주머니를 선물로 넣어 백조아기에게 선물로 주었지요. 여드레째 되는 날 백조아기는 용궁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그만 저를 용서해 주시고 노여움을 푸세요. 백조아기는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부모님께 강곡하게 빌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화를 풀지 않고 백조아기를 다시 쫓아 냈습니다. 백조아기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유모를 납세워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까 제주 한라산에 외할아버지가 살고 계신다 했지 외할아버지라면 날 받아주실지도 몰라 백조아기는 언젠가 들었던 외할아버지를 떠올리고 제주도를 향해 남쪽으로 남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백조아기와 유모가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서 전라도 장성 갈제까지 다다랐을 때입니다. 마침 마을에 큰 장이 섰기에 구경을 가보니 온갖 광대를 데리고 삼천명이나 되는 선비들이 모여 놀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백조아기는 유모에게 부탁했습니다. 유모 가서 옥으로 만들어 소리 좋은 장구와 퉁소나 거문고를 빌려다 주세요. 오랜만에 즐겁게 놀아보게 말이에요. 백조아기의 유모가 선비들에게 가서 말했더니 선비들이 낄낄거리며 비웃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오랜만에 공부 좀 하다가 우리가 즐겁게 놀려고 하는데 감히 여자가 와서 악기를 빌려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하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유모의 말을 전해 들은 백조아기는 생각할수록 선비들의 행동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청주머니에 청색 가루를 꺼내 푸하고 선비들을 향해 힘껏 불었지요. 그러자 삼천명이나 되는 선비들이 갑자기 얼굴을 감싸주고 이리 구르고 저리 뒹굴었어요. 아이고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 내 귀가 들리지 않는다. 선비들 가운데 영리한 선비 한 사람이 재빨리 달려와 백조아기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저희가 공부가 부족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드리겠으니 제발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너희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냐 여자를 우습게 여기는 너희들은 큰벌을 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알고 이렇게 간절히 비니 이번만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다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거라. 백조아기가 손을 흔드니 선비들의 아픔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백조아기와 유모는 다시 제주로 길을 떠났지요. 영암에서 배를 탄 두 사람은 제주의 조천 세역호지에 내렸습니다. 백조아기는 그 마을을 다스리고 있던 정중부인을 찾아가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한라산 백록담에 사시는 외할아버님 천자또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처음 가는 길이라 길을 잘 모르니 모쪼록 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중부인은 백조아기가 보통아이가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곧 장기동산 당신을 불러 길을 알려주게 했지요. 굽이굽이 길을 가다 보니 웬 아가씨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지고 날이 어두워져 백조아기는 하룻밤 묵어가게 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어요. 저는 허선장의 딸인데 마침 저희집에 사랑방이 비어있으니 하루 묵고 가도록 하세요. 백조아기를 방으로 안내한 허선장의 딸은 백조아기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또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저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외할아버지 천자또처럼 음식을 가려먹는 백조아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줄줄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손으로 자른 음식은 손 냄새가 나서 못 먹어요. 칼로 자른 음식은 새 냄새가 싫어서 못 먹지요. 그래서 실로 밀어 자른 전과나 신시루떡이나 녹그릇에 담은 쌀밥을 좋아해요. 또 감주, 산나물과 계란 안주도 좋아하고요. 영리한 허선장의 딸은 부엌으로 들어가 백조아기가 말한 대로 음식을 정성껏 차려 내왔습니다. 백조아기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하룻밤을 지냈지요. 다음날 집을 나서던 백조아기는 허선장의 딸에게 백주머니 하나를 끌러 주었습니다. 만약 네가 나쁜 일을 당하면 이 주머니를 두고 나를 생각해라.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살아날 것이다. 허시댁을 상단골로 메꾸가니 없는 명 없는 복이 이어질 것이다. 허선장의 딸은 고맙다며 이마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백조아기는 다시 백록담으로 향했어요. 안개는 짙고 나무가 빽빽하게 자란 숲을 지나 백록담으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백조아기가 신비한 능력으로 점괴를 보니 외할아버지가 북동쪽으로 간 것 같았어요. 백조아기도 다시 북동쪽으로 내려왔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포수한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털 달린 가죽옷을 입고 어깨에는 총을 메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눈이 네 개나 있는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느릿느릿 따라가고 있었지요. 개는 얼굴이 검고 이상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백조아기가 포수를 불러 외할아버지가 사는 곳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대뜸 포수가 반가워하며 대답하는 겁니다. 예 제가 천자님을 모시는 신하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한참을 납석 었던 포수는 어느 집 앞에 이르러 자기를 따라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백조아기가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 들어가니 집에서는 누린내가 코를 찌르고 집안 가득 쇠뼈와 말뼈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계실 집이 아니다. 내가 속아서 따라왔구나. 백조아기가 황급히 집을 빠져나가려 는데 못된 포수가 백조아기의 팔을 덥석 잡는 겁니다. 순간 백조아기는 가지고 있던 적 주머니를 꺼내 빨간 가루를 후하고 불었어요. 그러자 나쁜 포수는 자기가 키우는 개처럼 변해 평생 네 발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조아기는 팔을 다쳐서 피를 흘렸어요. 백조아기는 피가 흐르는 팔을 명주천으로 감싸고는 길을 묻고 물어 마침내 외할아버지인 천자또가 머무는 상세활이 손드락마리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외할아버지 천자또을 만나게 되었는데 할아버지는 백조아기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백조아기에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예 저는 실로 밀어 끄는 정과나 흰떡이나 녹그릇에 담은 쌀밥 감주 산나물과 계란 안주를 먹습니다. 과연 나를 닮았구나. 그럼 너는 무슨 재주를 배웠느냐. 외할아버지 천자또은 흐뭇한 얼굴로 다시 울었지요. 용궁에 들어가서 일곱 명의 외삼촌에게 일곱 가지 도수를 배웠습니다. 그래 너는 내 외손녀가 틀림없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조아기의 팔에 맨 붕대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천자또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디를 다쳤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로 오는 도중에 외할아버지의 신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나쁜 포수를 만났습니다. 천자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손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런 괘씸한 놈이 있나 커민의 손녀를 괴롭히다니 절대 그냥 둘 수 없다. 천자또은 소리를 버럭 지르며 마흔여덟 당사골 서른여덟 중단골 스물여덟 하단골을 다스리는 신령들을 불러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내 자손이 나를 찾아오는데 감히 속이고 괴롭히는 놈이 있다니 참으로 괘씸하구나 땅을 가르고 물을 발라 벌을 죽어라 그리고 이 땅의 앞으로는 도둑과 여자를 괴롭히는 놈들이 절대 발을 못 붙이게 하라 한라산 자락의 모든 마을은 그때 천자또가 말한 법대로 다스려 젖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천자또은 외손녀 백조아기와 함께 아름다운 한라산에 머물며 제주를 오래오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구렁이 서방님 이야기에서 구렁이 서방님은 구렁이가 사람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에는 마법이나 도술에 걸려 변신을 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개구리 왕자와 미녀와 야수 이야기도 마찬가지 이지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모두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들이 피하는 대상을 착한 주인공들이 사랑하게 되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은 지금의 우리들에게 교훈을 남겨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